반갑습니다 매일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오늘은 열세번째 시간 더하거나 빼면 안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때론 설교자도 하나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에 배려하여 사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 성경말씀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배려하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우리는 성경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말씀의 가치를 알고 성경을 잘 알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조금 더 생각해봐요 비싸고 좋은 제품은 짝퉁도 많아요 가치없고 나쁜 것은 가짜가 없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잘 배우고 묵상하는 법을 익혀 나가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잘 구분하고 그런 것을 분별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